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두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항공모함은 가장 가공할 전력을 보유한 군함 중 하나입니다. 해상 비행기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이 거대한 선박은 100대 이상의 항공기와 5천 명의 승무원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에 적용된 기술과 부품들의 큰 규모 때문에 하루 평균 운영비용은 600만에서 8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오늘날 운용되고 있는 가장 진보된 해군 함정들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 역사는 비행기 못지않게 깁니다. 1차 세계대전에 그 존재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공군력과 해상에서의 운송능력이 전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2차 세계대전까지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니미츠급 항모의 길이는 1,000피트 이상이며 가격은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항공모함은 각각의 목적, 특징 및 임무에 따라 특정한 구역으로 나뉩니다. 이는 일반 공군기지와 다르지 않은 특징입니다. 승무원들의 숙소시설과 하나 이상의 경납고 그리고 비행가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행가판은 항공기가 이착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도록 선박가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항공기라도 짧은 활주로에서 이야마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우 혁신적인 기술인 캐러벌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캐러벌 시스템은 증기 또는 유압식 발사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항공기를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밀어내는 캐터펄트 보조 이륙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리미트급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호에 적용된 새로운 캐터펄트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이는 금속 실린더를 통해 증기가 방출됩니다. 이함시 항공기 착륙장치에 고정된 셔틀을 시속 150마일 이상의 속도로 앞으로 밀어줍니다. 증기를 사용하여 비교적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항모들은 전자발사 시스템으로 전환 중입니다. 비행가판 외에도 항모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버블과 아일랜드입니다. 버블은 캐터펄트 장치가 제어되는 비행가판 아래의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의 기술적 명칭은 캐터펄트 관제소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승무원들은 안전하게 비행가판 운영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조종사 및 항공승무원 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비행가판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며 항법 및 통신 등 여러 선박 운영을 중추적으로 담당합니다. 아일랜드는 다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입니다. 그곳에는 함교 및 관제탑이 위치해 있으며 항공모함이 임무를 완료하는 데 필수적인 다양한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 등 주요 비행 관제 장치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인 항모보다 큰 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 화물선, 그리고 유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큰 배들과 마찬가지로 저속에서 미세한 기동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항공모함이 얕은 항구나 항만에 접근할 때 그 구역을 제대로 항해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배들은 항공모함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이 바다 한가운데에 나와 있는 경우 이와 다른 조건입니다. 미 해군은 모든 항공모함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USS Gerald Ford Ho가 충격시험을 수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박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강력한 폭발물을 터뜨려 운항 지속 능력을 시험하고 선체의 강도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전투는 승무원들과 함정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해군은 그 환경을 최대한 가깝게 시뮬레이션 해야만 함정의 실제 능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크기에 비해 항공모함은 매우 빠르고 역동적입니다. 심지어 적의 함정이나 무기를 피하기 위해 고속선회 기동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항모들은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700평방마일 내에서 기동할 수 있습니다. 1시간 30분일 경우 그 영역은 6천평방마일만큼 넓어집니다. 이 영상을 통해 USS Abraham Lincoln Hall가 고속선회 및 방향 변경을 수행하여 재빠른 회피 능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의 잠수함이나 함정이 움직이는 항모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함선의 정교한 전자발진 시스템 및 방해 능력이 결합되어 전투에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모함은 한 번에 수개월 이상 바다에 머무른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 5천 명의 승무원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 배들은 때때로 재보급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바다 한가운데서 재급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항해 중 보급이라는 기술을 통해 수행됩니다. 지금 USS Abraham Lincoln 호가 USS Leroy Grumman 호로부터 연결선을 받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선을 통해 긴 연료호스를 전달합니다. 이후 이 호스를 항공모함의 연료탱크에 직접 삽입하여 두 선박이 동시에 운항 중인 가운데 그루먼 호에서 연료를 펌핑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정말 훌륭한 배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양한 군용 항공기를 저장하고 이착함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함재기 외에도 이들을 무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군수품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항모에 적재된 폭탄, 미사일 및 총알 등의 무기를 다루는 것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리메스급 항모에서 무기는 주 가판을 따라 경납고 측면에 보관됩니다. 준비가 끝나면 무기들은 리프트, 램프, 그리고 작은 덜리 등을 통해 항공기로 옮겨집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무기들을 수정할 수 있는 작업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폭탄과 미사일은 비행가판으로 올려진 후 훈련된 항공무기 장착대원들에 의해 항공기의 장착대에 고정됩니다. 이들은 이 무기들을 제자리에 장착하기 위해 특수 덜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팀의 노력 없이 무기 장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다양한 능력 덕분에 맥도날드 도글라스 FA-18 홀넷 중 하나가 항모의 주력 기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홀넷과 슈퍼 홀넷이 USS George W. Bush 호에서 이함하고 있습니다. 슈퍼 홀넷은 1970년대에 도입된 원래의 FA-18보다 더 크고 발전된 기종입니다. 앞쪽 착륙장치에 캐러벌 시스템을 고정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이 항공기들은 시속 170여 마일로 전진하여 단 300피트의 거리만에 공중으로 날 수 있게 됩니다. 함재기가 발사되기 전 엔진에서 나오는 화염으로부터 승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트 화염 반사판이 들어 올려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함재기가 비행가판 끝에 다다랐을 때 이미 비행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러벌 시스템은 함재기가 축구장 크기의 가판에서 완전히 착함할 수 있도록 구속 방식을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의 일부이지만 이 구속 시스템은 매우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수 케이블이나 구속 삭이 배 뒤쪽 가판 착함 구역에 놓여집니다. 기체 뒷부분에 특수한 호크가 있어 이 구속 삭 중 하나를 붙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체의 앞쪽은 위로 향하게 하여 뒤쪽의 호크가 아래의 케이블을 잡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호크가 케이블에 체결되면 함재기의 운동 에너지를 비행 가판 아래에 위치한 특수 유압 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유압 실린더에 연결된 케이블 및 풀리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후크가 케이블을 당기면 그 힘이 실린더에 전달되어 이때 발생하는 압력을 사용하여 함재기를 정지시킵니다. 항모의 캐러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함재기는 F-18과 같은 소형 비행기뿐만이 아닙니다. C2 그레이하운드는 56피트 동체와 80피트 날개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물 항공기로서 종종 만파운드에 달하는 장비와 무기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캐러발 시스템의 강력함 덕분에 이러한 큰 항공기가 제한된 공간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운용될 수 있습니다. 배에 보관될 때 C2의 날개는 공간 절약을 위해 동체 방향으로 접힐 수 있습니다. 신속한 출격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비행가판에 보관되지 않는 함재기는 경납고에 보관됩니다. 함재기가 붐비는 환경에서 움직이려면 신중해야 하므로 그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다행히 경납고 옆에는 대형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이 함을 위해 경납고에서 비행가판까지 함재기를 올려놓고 착함 후 경납고로 돌려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경납고는 항공기 정비 외에도 훈련 및 기타 물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군용 항공기는 전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행기의 다양한 부품을 분해 및 교체하며 이곳에서 모든 부품을 검사하는 것 등이 유지보수 과정에 포함됩니다. 비록 천피트 넘는 선체 길이를 보유하고 있지만 항공모함은 다른 선박들처럼 운항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야 할 경우 닻을 내립니다. 일반 선박들과 유일하게 차이 나는 것은 항공모함에 닻힌 그 무게만 해도 3만 파운드 이상이며 닻줄은 1,400피트에 이릅니다. 이토록 거대한 닻을 내리거나 회수하려면 강력한 장비 외에도 뛰어난 작업자로 구성된 팀이 필요합니다. 다른 군함과 마찬가지로 항공모함과 이곳의 세부 구역들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유지하는 것은 선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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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